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 스프레이트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테스트하는 버전은요 2020년도 첫번째 버전입니다 좀 두번째 버전이나 요즘 최근에 나왔던 것이 조금 일부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2020년도 첫번째 버전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사실 어떤 도구들을 전체 업데이트 하는 것은 제가 추천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같이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펄이나 루비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그 이외에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것이 전체 업데이트를 하다보면 일부 많이 꼬입니다 서로요 버전도 많이 꼬이고 어떤 것은 정상 동작했던 것이 동작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최신 버전들이 나오면은 이제 고 최신 버전들을 차라히 가상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라고 권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구 하나씩 하나씩을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한번 보시면은 MSF 콘솔 이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전하고 또 업데이트 후하고도 비교를 해야기 때문에요 현재 버전은 메타스포로이트 버전 5.0.7일 그리고 이스포로이트나 아니면은 각각의 페이로드들은 약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면은 새로운 버전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목록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APT게 업데이트를 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MSF 업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 존재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메타스포로이트 메타스포로이트죠 MSDN에 오있네요 그래서 메타스포로이트가 현재 이걸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수도 apt install 메타스포로이트 프레임워크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도구들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사실 이 메타스포로이트만 도구를 또 설치를 하고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연결들이 있는데 뭐 칼리눅스에서 루비를 활용하는 도구들은 몇 개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WP 스캔, 워드프레스 취약점을 분석하는 그런 도구들도 대표적으로 있고 거의 대부분 메타스포로이트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루비 또 버전들을 좀 맞춰주는데 좀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 도구 하나만 우선 업데이트를 한번 메타스포로이트 프레임워크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진행사항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업데이트 되면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에러 없이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MSF 콘솔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혹시나 모르니까 MSFDB, ILIT를 이용을 해서요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다시 동작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비스는 포스트 SQL, 커리,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스포로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 메타스포로이트 MSF 콘솔이죠 MSF 콘솔을 실행시켜서 최신 버전으로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동작은 제대로 됐죠 어떤 오류 없이 잘 동작을 했고요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버전 5.0.7일 그 다음에 약 한 1962개 정도의 이스프로이트 현재는 약 2038개 정도의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래서 다 업데이트하고 다 안 뒤에 헬프 명령어를 치시고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메타스포로이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